My favorite singing은 있는데, 제가 옛날 영화들을 좋아해서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옛날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운드 극식의 영화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 굉장히 조율을 한 거다. 오빠 웃어볼 때는 너가 좋아하는 노래 떠올려와! 라고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들여주는데요. 유무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으면 편성의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오셔도 되니까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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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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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